제작자 거짓말쟁이! 이렇게 거리도 못 찌른 사람이 어떻게 존재야! 이거 근데 제작자님 진짜 저거 보신다면 수리하셔야 될 듯 저기에 갇혀있음 꿀밤이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! 안녕 난 꿀밤이!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스타타워 한 번 해볼 거고요 짜자자잔! 평홀이 있어요! 똥꼬아퍼! 애플 봐봐! 반짝반짝 스타다! 쿨 옐로우래! 이게 무슨 뜻이지 꿀밤이? 쿨 옐로우는! 푸란 노랑이야! 반짝반짝 작은 자루! 아 이게 색깔을 써주신 거구나 데이즈 오렌지래 여기는! 야 맞춰볼게 다음에! 그래 그래 맞춰보자 맞출 수 있을까? 이거 글색이 특이한데? 아름다운 깨비 안 본다 안 본다! 안 본다! 언제 나와? 나온 거 아니야? 아직 이거 같은데? 안 나왔어? 안 나왔네? 저기 똥꼬인데! 안 나왔구나! 어키 어키! 아 똥꼬 아파! 아 똥꼬! 아 똥꼬! 안 똥꼬! 아 똥꼬! 아니네? 야야 너 속일래? 이제 안 바뀌는 거 아니야? 나 밑에 글씨보고 바뀐 줄 알았어! 아 저기 아래 거 보고! 우아이! 우아이! 우아이가 이렇게 애결하자! 올라가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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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ֹㅡ 어? 근데 요 중간중간에 멈췄었던거.. 어 여기 바뀌어 이제? 아직 아직 다음에 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어 안보게 조심해 그러면은 나 지금 바닥보면서.. 어.. 뭐라 그럴 수 있어? 여기서 저기로 못 뛰어요 아 야 저쪽으로 한 번에 못가니까 이리 돌아가래 자루야 나 이거 이 글씨 보고 흘깃보고 바뀐줄 알았는데 아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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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바뀐거 아니야 그러면? 어 나 저 글씨가 바뀌는건줄 알았어 곧 바뀔거 같은데 그러면? 어 여기 올라가는거다 올라가는거다 여기 올라가면 바뀌겠다 어? 야 어 이렇게 높아? 어? 이거 바로 얼읍해야겠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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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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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보수 아 나 다 버렸다 어? 나 안봤어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제발 화이팅 뛰어 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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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쓰고 가라! 야 내 손잡아 내 손잡고 올라와! 끌어줄게! 돌려주세요! 여기는 문제지옥이래 문제지옥! 아 나도 문제지옥 하고 싶어! 제작자는 노란색을 싫어한다 좋아한다? 좋아한다! 좋아할 것 같아? 나는 싫어할 것 같아! 왜? 왜냐면 노란색을 싫어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맞는 거 아닐까? 저거? 좋아하시네? 죽었어? 아니 아니 지나왔어! 스태프타운은 제작자의 두번째 맵이다 세번째 맵이다! 나 이거 알아! 뭔데? 이거 두번째 맵이야! 왜? 왜냐면 제작자가 저 아까 전에 밖에 아쿠아 맵이라고 해가지고 첫번째 맵으로 가는 길 이렇게 만들어두셨거든?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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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똑똑했구요! 아쿠아! 제작자는 바보이다 천재이다! 바보! 진짜? 정답 바보!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... 나 따라서 바보예요! 뭐야 야 진짠데? 이 올라가는 길이 거리도 못 지어있는데! 야 너 제작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어? 야 마크 있는데? 어디가? 여기 바보인 곳! 천재로 가야지 정답이네! 에이... 제작자 거짓말쟁이! 이렇게 거리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데야! 이거 근데 제작자님 진짜 저거 보신다면 수리하셔야 될 듯! 저기 갇혀있음 꿀밤이! 제작자는 간고등어를 좋아한다? 김치찌개를 좋아한다? 김치찌개! 왜냐면 당연히 김치찌개가 맛있어! 똑똑하시니까 간고등어를 좋아하시지 않을까? 고등어가 왜 똑똑해? 원래 고등어 먹으면 등푸른 생선 먹으면 똑똑해진다 그러잖아! 정답이야! 제작자는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! 왼손잡이 왼손잡이! 나도 왼손잡이일 것 같아! 왜냐면 역시 역시!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뭔가 건축 이런 거 똑똑한 거 미술을 잘해! 나는 왠지 알아? 왜? 오른손잡이가 굳이 그런 퀴즈를 생각해내지 못해! 그렇다! 야 뭔 소리냐? 너 오른손잡이 지금 비하했냐? 아니 비하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오른손잡이잖아 보통! 아 당연하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저런 문제를 낼 생각을 못할 거다! 그래! 그거 인정 인정! 여기는 그냥 지금 카네이션 핑크래요 카네이션 핑크!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 핑크! 나도 핑크하고 싶어! 꿀맘이 아직도 저기 있다! 내가 봤을 때 꿀맘이 저요 사이트! 아 나 좋아! 어 여기는 뭐지? 아 파스텔 그린! 오! 여기는... 파스텔 옐로우! 대학자분이 파스텔 계열을 좋아하시는군요! 무슨 일이야! 오늘의 자루야? 떨어졌다! 왜? 아직도 여기 있냐 불쌍하게! 너도 이렇게 못한걸? 뭐야! 안 되는데요! 안 된다니까! 큰일 났다! 어떡해! 제작자님 이거 고쳐주세요! 이거 이거 이거는! 너가 어떻게 했냐? 흘러러러러러러! 흘러러러러! 흘러러러러러! 흘러러러러! 올라가져라! 으악! 으얏! 어! 안 되겠다! 야야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늘은 이렇게 스타트 하워를 해봤는데요! 제작자님 여기 너무 높아요! 여기 안 올라와!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좌절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! 그니까! 너 진짜 대단해! 거기서 나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저기 위에 촬영하고 왔다 그래도? 흐흐흐! 자!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!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! 안녕! 안녕! 안녕!